인천 순봉원께 9월 2교구 송년감사회별 잘 드렸습니다. 근혜유치원의 강당에서 잘 드렸고요. 우리 김남근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9월 2교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친교, 식사를 맛있게 했고요. 지금 보시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정일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십니다. 그리고 이 장소를 우리 9월 2교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근혜유치원 우리 권사님과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특별히 이렇게 조명도 좋아가지고 우리 단체 사진이나 구역별 사진을 목사님과 찍었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우리 9월 2교구가 좀 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9월 2교구가 되고 또 지역사회의 발전과 또 지역사회의 부흥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크리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우리 9월 2교구 9월동에 사시는 분들 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시는 분들은 9월 2교구 성도가 되실 수 있는데 인천순봉께 등록을 하셨거나 또는 인천순봉께 가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김성수 장로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010-5254-3016 김성수 장로입니다. 제가 전도를 잘 못해요.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우리가 다다음주는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인천순봉께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. 이렇게 멋진 배경이 있는 근혜유치원에서 아름다운 행사를 마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